여기서 인터넷 우리가 받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둘 하나 홀드 홀드. 홀드하겠습니다. 홀드입니다. 홀드하겠습니다. 마일라 팀한테만 이번 주님께요. 아 저거 뭐야. 뭐야. 어디로 가는지 먼저 얘기할게. 인천 연수구 S 아파트로 가서 엑스맨 미션 힌트가 뭉큰 힌트요. 뭐야 이게. 미션 힌트야.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게 뭐야. 이게 엑스맨이 누군주가 아니라 미션에 대한 힌트네. 그러니까 뭉큰 형을 어떻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오늘 엑스맨이 뭉큰 형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뭉큰 형은 아니야. 뭉큰 형한테 뭔가. 너 올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뭉큰 형하고의 게임은 무조건 져라 이거 아니야. 너 지금 두 개 다 졌잖아. 불싸움이라는 것도 안 되시는데. 뭉큰 형이랑 신이 부딪쳤던 사람이 너 같던데. 사실 근데 그거를 진짜 따지잖아. 그럼 형 말 쳐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네가 제일 유력하다니까. 그 상황으로 따지면. 근데. 광수. 뭐했지? 뭉큰 형한테 하이파이브 하지. 하이파이브 해라 이거. 하이파이브 했어? 하이파이브 채우라는 거. 계속해서. 계속해? 의심해 보는 거 맞으니까. 세 중에 하나야. 너 여기 종국이 광수 세 중에 하나야. 재석이 형도 있잖아. 재석이는 아니야. 재석이는 진짜. 재석이는 아니야 진짜. 누구라고 다 서로를 의심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번 잘 보자. 우리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진짜. 봐봐. 이번에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상대표 우리 패스 봐봐 알았지? 이게 마지막 미션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트랙. zoom. 히다가. 자gren아합니다! атель시 kun사리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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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